히힛! 폴이 온대! 와 미친 폴이 온다는데? 야 총알이 먹어 총알이 먹어 어떻게 해야된다 왔다 왔다 자동차? 자동차 못타지 다 마무리했나? 한 마리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와 이건 또 뭐야? 순하잖아? 어? 놈들이 다가 아니네 이건 좀 무리다 이건 좀 무리야 움직여 움직여 와 깜짝 놀랐네 이거 순하 순하를 잡아야 될텐데 아 그래서 2총을 주는건가?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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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총알이 없어 히힛! 왓더 와 이건 뭐? 이렇게 이거 제거된거냐? 안됐네 이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완전 이거 순하 안죽이면 자살인분인데 진짜? 끊임없이 와가지고 권총으로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권총 연자가 급혐이네 에임이 완전 티네 됐어 제거 쟤가 완료 총알 바꿔 나이스 아아 나이스 하아 배 쎄게 돌아가라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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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폴이 왔는데 일단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 잠깐만 폴이 안에 있나봐 지금 그러네 그렇다면 죽더라도 알아보는거죠 이 시험 목표부터 이 시험 목표부터 이 시험 목표부터 이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거죠 이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거죠 음 이 시험에 대해 알아보는거죠 결국 미래를 못 바꾼다는거야 아아 배쓰 배쓰 배쓰가 이렇게 죽는 최후였나봐 아잠깐만 과건데 아이고 결국 작동되는거야 لا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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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ep 으 으 네 빈 we 다시 시간 여행을 했대, 2016년도로 아... 아... sí don't 광어잖아, 광어 광어를 다시 재생할 뿐이야 베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끼요, 차를 ap ding..이건 뭐 어떻게 되돌아 베리에게 일어내던 사람은 베리에게 일어낸 사람은 베리에게 일어낸 사람은 베리에게 수인해 극한 non-刚ог이 야 잠깐만 지금 여기 구멍나지 않았냐? 이 볼에? 개인야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냐? 물어보는 거니까 폴을 죽이나보다 얘가 마지막 스테이지 갔다 백서스는 뭐죠? 사막 끝 마지막 스테이지가 다음 스테이지 같아요 느낌상 5막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설명을 오늘 꽤 많이 해서 지금 그리고 또 설명하기도 애매한 게 이제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설명할 수가 없는 양이 되어버렸어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조많을 검색하면 오늘 새벽에 업로드 완료합니다 편집 다 끝내고 컨턴 브레이크 분기사 제어 굴복 2016년 10월 10일이네 다시 왔네 그 날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고속에 도움을 찾는 것 같고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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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내 삶은 전쟁이 되었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제가 못 믿고, 그를 믿고, 제가 빠져나가고, 눈빛고, 아니다. 아니다. CFR. 저에게 너무 많이 비용이 되었지만, 제가 그의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런 스토리를 못 깨는 부분들만 거의 편집하고 올리지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랄게 되죠. 서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랩을 원하는 랩을 원하는 것들은 그 정신에 대한 정신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네요. 저의 회사의 정신에 대한 정신에 대한 정신에 대한 정신을 찾고 있었네요. 제가 CFR의 방문을 찾고 있었네요. 퇴즈의 깃돈이 나의 치료들이 모두 잊어버렸어 먼저 문을 닫아 CFR이 완료되어 Mr. Serene? I'm in your office. I'll be right there. Serene, out. This soldier is not how close to the end I am. Oh, what? I'm not afraid of death. I'm afraid of... becoming the enemy. What that would mean... For me... For the plan... I can feel my thoughts in my thoughts.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Martin Hatch... He's been using me all these years. How deep does this betrayal run? How many more are there? Sir... They... They wanted the lifeboat to fail. Why? Sir? I'll be right with you, son. I'll be righ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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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Sir. You ordered us to search the demolished lab. Your treatment was destroyed, but... There was one left. The casing appears to be broken, but... It's all we could find. The My treatment was... But it's damaged... Why is it? It is dangerous to use it? Sir? I didn't catch that. Or is it a trap? 아 방금 자막 어 어쩐지 함정인가 배신인가 뭐 이런거 들어봤어야 되는데 맞네요 어 저 자막 못 봤으면 어쩔 뻔 했어 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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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ля가고 있어요 알아야 Fifth 라이프포트 마지막으로 봤을때 저는 아직 연구를 믿을때 저는 아직 연구를 믿을때 내가 믿을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가 CFR에서 받을때는 리언버크랑 싸울수는 없어 무슨 말도 안하는 소리야 이한버크랑 같은 팀이 돼야 되는데 불복은 이거라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세상에,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린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기로 결정한다. 세린은 크로논 증후군의 맞서기를 중단한다. 세린은 그에게가 모나크에 대한 믿음을 잇는다. 아, 나는 리아미가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데 여기 와서 흑형한테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왜 했어, 7시간 동안? 이 선택지는 어쩔 수 없어.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자, 제어보기로 갑니다. 아마 리아미 형 아마 안 죽을 것 같아. 한번 가봐. 감사합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였네. 네, 선생님. 도착하게 피 solus 제어하기 했어요. ended 거의 뭐 마약급이네, 마약급이야. I feel more clear headed calmer but it won't last I need to work fast while I still can RADBERRY swimming pool 아 근데 리아미가 얘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어 내 말 어 이렇게 간 사람 있네 함군형 함군형 굴복을 갔어 이영 이영 컨셉 왜이래 이상해 나하고 완전 반대네 자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줄거리에요 줄거리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마지막 스테이지 전력을 나의 채팅과 채팅을 칩시다 여러분들 나도 말하는데 이제 힘들까요? 채팅 많이 쳐주세요 최대한 우리 정력으로 버팁시다 이 액션 게임입니다 액션 게임입니다 음 이게 그 시간 멈추는 게임이에요 야야 라이프버트 프로토콜 에피소드 4 미드 20분 볼 시간이 됐어 세번째 안약 넣네 저게 안약 맞을까 싶어 항상 오른쪽에다만 넣거든 지금 뭘까 저게 얘를 체포하러 왔네 야 이 회사 CEO인데 바지사장 바지사장 바지사장이라고 이렇게까지 돼? 어 시즌4 나왔어요 자 이 게임은 이 게임대로 채팅합시다 다른건 다른거로 어우 뭐 다 쓰러트린거 아니요 설마? 와아 아니 뭐야 원래 힘을 엄청 힘이 쎘던 놈인가? 소피아인데 폴 어디있어? 폴 어디있어? 폴 어디있어? 폴 어디있어? 여기있어 폴 어차피 폴ու 폴 폴 여자하고 남자하고 눈 크기 차이가 장난 아니구나.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그래서 절대 저 여자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쟤를 보호하는 거야. 얘는 이제 흑형하고 짜고 치는 애 와 저거 쏟았는데 너 얘 저런거 진짜 싫어하는 애거든. 영상 처음부터 보면 알건데. 해커들은 미친 것 같아. 안 돼도 있잖아. 실패해도 뭐 이러면서 열심히 또 뭔가 막 친다. 나 같으면 저런 건 바로 컴퓨터 발로 차버렸어. 난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해결하는 거 봐. 어? 프로토콜에 저기 여자의 이름 넣어주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디오나?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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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떻게 되려나. 시간이 그냥 24시간 후네. 꽤 많이 지났네. I need your help. Do you copy? Beth? It's Fiona. Do you copy? Beth? That didn't work. I'm sorry. I couldn't find the protocol. I couldn't find the protocol. After all, he thinks he has no future, and thinks he wants to buy the protocol. I think he wants to buy the protocol. Fiona Miller? Yes, yes, speaking. This is Jack Joyce. Oh, Jack. Beth told me you were working together. You might be the only ally I've left. What happened? Serene. There wasn't anything I can do, but Fiona,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now. I need to find something. We'll call the counter measure. It's 12 sided, small, metallic. Like a soccer ball. Like a soccer ball. The CFR. The what? The Cronon field regulator. That is the counter measure. And it can fix the fracture. I think there's something there. I think there's something there.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But this guy is a weapon. What choice would you like to choose? It's a complete thing. It's... It's a... It's a story. It's a story. It's a start. It's a start. 이젠 슬슬 게임인지 영화인지 구별